영어 자막도 달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달아야겠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영어가 많이 달려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달아야 돼 무조건 알았지? 요즘 댓글 보는 재미도 산다 요즘에? 신나다 재밌어 그렇지? 내가 너한테 그래가지고 뭐야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뭐? 무슨 선물? 아니 그냥 선물 그냥 선물? 보여줘봐 조금 이따 왜? 왜? 보여줘? 어 알았 뭔데? 이거 옆에다가 이거 아까 뭐 아니네 선물 아니 진짜 선물 샀어 카포드 이게 뭐야? 아니 이건 그냥 포장지 뭐 선물로 사왔어 뭔데? 써야죠 더 큰데? 어 커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 싫어 원트라이브 감사합니다 하는 줄 해 아 그럼 받지마 받지마 그럼 받지마 일단 보고 내가 감사합니다를 해야지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몰갈피 하하하하 잘됐어 자 선물 준다 응 자 따라라라란따 따라라란따 따라라라란따 포장이 어떻게 하시나요? 따라라라란따 포장을 올려 포장할 수 있어 피자 아니야 피자? 포장할 수 있어 피자 아니야? 자 자 자 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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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자는 아닌데 피자 아니야 아 무겁잖아 어 무겁잖아 피자 아니야 뭐야 이게? 어 너한테 선물해 무겁다 되게 어 무겁지 어 뭐야 너 선물이야 유튜브인데? 어 내가 제작해서 왔어 뭐야 이게 뭐야 하프지않게 하프지않게 아우 열어봐 졸래리 묵었네 무겁지 어 선물이다 넌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아 왜 이렇게 밑밥을 따라 유튜브에 봐 내가 이거 포장지 유튜브로 만든 거야 유튜브에서 근데 뭘 주는 거야 아니 너한테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웬 영어가 있어? 아니 미국 거니까 유튜브가 있지 유튜브에서 준 건데 아이씨 이거 네 거래 오빠 거잖아 이거 실버 버튼이잖아 우와 와 부럽다 와이씨 아 무슨 선물이야 오빠 오빠 거 잘하려고 지금 가져왔구나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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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 너 야 나 지금 잘하려고 지금 나한테서 이렇게 하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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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근데 이거 봐 어 오빠 영어 이런 줄 알아? 하핰 왜요 하핰 야 우와 우와 멋있다 부럽다 야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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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울도 있네. 이게 내 얼굴 볼 수 있어. 와, 너무 예쁘다. 오빠, 이거 다 내 덕분에 이렇게 된 거 알지? 네 덕분은 아예 없어. 다 내 덕분이야. 다 내 덕분이야. 야, 바꿔와, 바꿔와. 나한테 잘해, 알겠지? 너 근데 내가 왜 잘해? 나한테 잘해야지. 내 덕분에 이렇게 된 거니까. 다 내 덕분이니까, 바꿔와. 아니, 내 덕분이라고 얘기해 봐. 네 덕분에 일도 없어. 내 덕분이라고 얘기해 봐, 줄게 그러면. 야. 네 덕분에, 네가 도와주는 건 일도 없고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잘한 거야. 어? 나한테 공허한 거 하나도 없어? 아, 2, 2 있어. 2? 100 중에 2. 100 중에 2? 다행히 너 떨어진 거야.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3, 3. 어? 야, 떨어지지 마. 나 이거 지금 우리 집 각오야. 아, 각오야? 어. 야, 하지마, 하지마. 내가 죽일 거야. 야, 너 죽일 거야. 하지마, 하지마. 어, 오빠. 조금만 더 움직일 거야. 조금만 더 움직일 거야, 저기 내려간다. 너 덕분이야. 요즘 내 덕분 많이 보고 있지? 어, 너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갖고 와. 장홍이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지. 너무. 장홍이 소중합니다. 한 번 해봐. 야, 지랄하지 말고 갖고 와. 어? 오빠,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잘해. 아픔 잘할게. 아픔 잘할게. 아픔 잘할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래서 다음번에 옷도 사주면 되네. 옷? 옷도 사주고. 다 사줄게. 다 사줄게. 너 뭐 필요하지? 잠깐만, 나 녹음 좋아할게. 어? 뭐라고? 녹음. 녹음을 왜 해요? 녹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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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음을. 자. 자. 장홍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겁니까? 뭐. 네? 알았어. 3만원 이상은 안되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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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 옷도 사줄거야? 사줄게. 방송키고 쇼핑 한 번 하자. 진짜. 냉동하지 말고. 지옥이 예쁘고. 난 너 머리끝에 잡는다. 진짜. 어, 무서워. 이거 팔에 힘이 없네. 야. 약간 이렇게. 어. 내가 죽일거야. 내가 더. 이렇게 이렇게. 어. 죽일거야. 뭐 깨지면. 어. 너 두고 나왔을거야. 진짜로. 사줄게. 나도 잘할거야 이제? 너무 잘해. 정말 잘할거야. 동생 아끼를 소중히 아껴야돼. 알았어. 자몽이 너무 소중해. 어. 알았어. 자몽이한테 막 욕하고 그러는거 아니야? 알았어. 욕은 좀 적당히 해야돼. 응. 적당히. 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행복해. 그거 자랑하려고. 어차피 나 이제 옷 사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자랑하려고 왔어. 사실. 나 이제 갈게. 아니지. 잠깐만. 야. 왜. 아 왜. 사줘야지. 어, 오늘 안 되잖아. 오늘 사둬. 뭐야? 오늘 사둬. 오빠가 지금 내 기도 심어줬잖아. 그니까 오늘 사러 가자. 오늘 사둬. 오늘 사둬. 아니면 이거 버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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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늘 사둬. 이걸 왜 괜히 들고 와가지고. 아우, 씨. 오바, 이거. 아우, 씨.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 자랑하려고? 그래. 이거 실버 버튼 받았으니까. 뭐 사줘야지. 산타 써야지. 야, 내가 이런걸 만날. 그러니까. 신기하다. 부럽다. 어? 부러워? 여기 딱 여기 자몽튜브만 딱 바꿨으면 좋겠다. 이름만. 아, 그래? 이름만 딱 자몽튜브로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 너 저 뭐야. 비고라이구에서 그 실버 버튼 달라고 해? 거기서 내 실버 버튼 왜 줘. 아니, 달라고 해. 열심히 하라고. 너, 그거. 무슨 비고라이구야. 어? 비고라이구에서 실버 버튼 달라고 해? 계속. 어? 나도 실버 버튼 만들어줘. 그래, 나한테 그래. 상탈 줘. 그래, 나한테 그래. 내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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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고라이구에서 달라고 해. 근데 이거 손 데이면 큰일 나겠다. 어? 받쳐. 날카로운 날 되게. 가지래? 어? 가지래? 아니, 그럼 뭐해. 지울 수 없어. 어? 니가 고개다, 니 이렇게. 아니지. 제대로 실버 버튼을 넣어서 인정받아야지. 야, 모심 좀 하지마. 하하하하. 야. 그리고 일단 비고라이구에서 실버 버튼 달라고 해. 뭐 비고라이구야. 비고라이구야. 거기서 이걸 왜 줘. 네. 내 꿈은. 응. 딱 골드 버튼. 딱 골드. 응. 골드 버튼까지만 딱. 백만인가? 백만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게. 지금은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시작한 지 한. 지금 한 8개월, 9개월. 제대로 한 지 됐는데. 응. 골드 버튼을 찍는 게. 꿈이야. 몇 년이 걸리겠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뭐. 어느 순간 올라가 있겠지. 그러니까. 화이팅 하자. 갈게. 어? 녹음했는데 아까? 또? 또 사줄비로 오늘? 아니, 근데 나 할 거 다 해줘. 어어? 아니. 야. 자국에 다 침날까? 아니. 아. 내가 욕심 뭐. 자꾸 말 바꿔놓을 거야? 야, 내 목숨이야. 내 목숨이야. 야, 야, 찍지마. 저 하나 찍을 거야. 내 얼굴 빵을 빼서갈거야. 아니, 하지마 하지. 빨리, 알겠지? 네, 알겠지? 내 목숨 가루 같은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요거는 안 감싸? 어, 감싸야지. 그리고, 너. 실버 버튼. 그럼 오빠가 남들밖에 최대한 도움을 줄게 무슨 도움을 줄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구글에다가 너 실버같은 기간을 사용할게 줘 잠깐만 나 거울 좀 오빠 이거 우리집에 갖다 써도 돼? 그걸 왜 그래? 탁상면 거울로 쓰기 딱 좋다 아니 얼굴이 너무 잘 보여 너무 깨끗해 세핑이야 세핑 세핑인데 우리집에 지금 딱 이만한 크기의 거울이 없거든 계속해 갖고와 우리집 거울로 써야겠다 갖고와 갖고와 너도 이거 내가 너 밖에 해줄게 이거 또 주면 오빠 너도 안 사신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사줄거야? 사줄게 진짜? 진짜? 진짜지? 이제 말 바꾼게 없어? 알았어 장영 친구가요 실버 버튼 맞고 싶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이렇게 내가 해볼게 가서 1대1 채팅으로 얘기해 1대1 채팅으로 계속 피곤하게 해 알겠지? 어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말해야지 어 아니야 좀 같이 하자 같이 어 잘하러 가야 돼 뭐해 성경이랑 저렇게 하는데 잘하는 거야 나도 잘하는 거야 나 지금 갈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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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갈대가 있어 지금 이거 와 또 잘하는 거야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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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